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보시면요. 3대 지수 모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트럼프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심리,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금융주까지 여파를 주면서 골드만삭스, 벤커버, 아메리카, 시티그룹까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 다우지스 상승 탄력의 가장 큰 동력이 되어줬고요. 규제 완화하면 첫 번째 타자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도 천정을 모르고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8만 8천 달러까지 돌파하면서 우리 돈으로는 1억 2천 3백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네요. 그러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등 TSMC까지 반도체 주들을 약세해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영향 때문에 나스닥 지수의 탄력이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도 보시면 그렇듯이 극과 극, 굉장히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사뭇 비슷합니다. 자, 반도체와 화장품의 경우에는 어제 낙폭이 왜 이리 과했지 싶을 정도로 빠졌던 반면에 바이오와 트럼프 그리고 전력 관련주는 서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누가 더 고점을 또다시 갱신하냐 그런 랠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먼저는 반도체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삼성전자, HBM3E 8단을 엔비디아에 공급 정말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났습니다. 시사 저널의 기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정말 배달을 앞두고 공급을 정말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별로 힘을 발휘해 주진 못했고요. 또 삼성전자와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었던 AI 반도체 대장인 SK하이닉스, 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나 그 장비단까지도 별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개별 악재로 보기에는 그 장비단들의 낙폭이 이렇게 과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과도한 하락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보다 더 심했던 건 화장품주였죠. 뭐 사실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인그루들의 개별 어떤 중소형 단에서 실적 쇼크로 인한 여파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국가별로 수출액은 전년, 전월 다 약세를 보였고요. 국가별 비중 역시도 중미일 순서에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미국 쪽이 다시 하락 전환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수출 데이터 저희도 한동안 팔로업을 해왔는데 전월 기준으로 기울기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안정적이라고 믿고 있던 전년,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다시 내려가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진짜 픽아웃인가라는 그 논란이, 그 우려들이 이 낙폭의 하방 압력을 더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쪽의 수출 캐파가 좀 줄어들고 미국의 비중이 좀 줄어들게 되면 이 캐파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미국 쪽을 좀 파일을 많이 둔 기업들의 낙폭이 좀 더 과했고요. 10% 넘는 하락세, 그리고 그 밖의 중소형 브랜드라든지 괜찮다고 여겼었던 유통주까지도 타격,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사실 광군제 11월 11일 당일이었죠. 이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회복, 그 기대 심리보다는 이제 픽아웃에 대한 우려가 더 우선시 이 그림을 덮어버린 걸까요? 조금 분석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와 트럼프 전력 쪽은 신고가 경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2의 알테오젯, 비만계 안에서는 펩트론이라고 어제 저희도 찾아봤었는데 10% 넘는 급등세, 상당히 힘이 좋았고요. 트럼프 안에서는 조선 우주항공 괜찮았는데 우리 이권희 대표께서, 그리고 또 우리 이사님께서, 정재훈 이사께서 찾아주셨던 한화 시스템, 역시나 그 무거웠던 우주항공 안에서도 신고가 경신 끝으로 어제 저희 전력 짚어봤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흐름 괜찮았습니다. 자, 그 밖에 어제 좀 눈에 띄었던 건 부품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HL 만도는 기관 쪽에서, 현대모비스는 외국인 쪽에서 무려 한 달 가까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트럼프 당선인이 정말 이기로 집권에 들어가고 나면 아마 가장 크게 수출에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었던 섹터, 자동차, 완성차 쪽이었죠. 그런데 완성차가 가야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어제는 사문 다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현대차는 기아차도 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걸까요? 개별적인 현대차와 관련한 이슈가 또 나온 게 있어서 로봇 관련해서 잠시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명하게 우리 섹터 내도 갈리고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도 분위기 상당히 엇갈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등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밖에 볼 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MS 그리고 메타의 맞춤형 지식이 칩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HBM3랑은 좀 다르게 HBM4는 커스터마이징 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내년 말까지는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난 건데요. 자, HBM3 이 8단 공급 임박 이슈에도 어제 주가 별로 못 움직였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주가 상승의 어떤 동력이 될 것인지 좀 궁금해지고요. 크렘린 궁에서는 상당히 또 비관적으로 보도를 내놨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 이 보도에 대해서 러시아 통신이죠. 타스 통신이 순전히 허구적이고 잘못된 정보라면서 우리 이런 약간 맥락의 보도, 북한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도 보도를 했다라는 것. 끝으로 가상자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8만 8천 달러선 돌파 이어서 거래대금까지 이제는 우리 시장을 뛰어넘었네요. 자, 얼마나 갈 것인지 가장 궁금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아침은 두 분과 함께하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 방송 딱 들어오면서 두 분께 비트코인 얘기로 출발해 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권희 대표님, 비트코인 좀 사볼까요? 단기적으로 좀 더 가겠죠. 가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담배 피는 자리, 술자리 지금 다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 안 샀니? 뭐 이런 얘기 지금 하죠. 비트코인의 빚자도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라도 사야 되겠다. 지금 도지코인 얘기하고 난리 났는데 트럼프 효과가 조금 이제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것도 이달 적어도 한 1, 2주 안에는 좀 잠잠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 2주 안에는 잠잠해지지 않겠나. 아 그럼 1, 2주는 좀 더 볼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단타를 치실 분들은 치셔도 되고. 근데 빠져나오는 시기는 잘 모르니까 항상 사는 건 쉬운데 항상 파는 게 어렵죠. 방송에서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 이제 다 됐다라고 사실 비하인드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임순재 대표님은요? 그렇죠. 많이 많으면 원래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투자자분이 고점 근처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선거 때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사항이고 또 이제 그거와 관련된 하원 내에서도 지금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이 아마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지금 이전에 얘기가 나온 걸로는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100만 개를 구매할 것이다 라는 법상에 구매하게끔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일단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일단 수요가 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뭐 강한 그런 10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눌림목이라고 하죠. 그거 조금만 눌려주면 들어가 보려고 보고 있는데 절대 안 주네요. 아 역시 기회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두 분 좀 짧게는 가능하다라는 답변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국장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인데요. 이제 삼성전자 hbm3 공급 임박은 양치기 소년이 된 건지 뭐 뜻뜻 미지근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새벽에 단독 기사긴 하지만 메타랑 ms에 hbm4를 공급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났거든요. 이 기사 오늘 장에서는 좀 탄력이 있을까요? 별 의미 없을 거고요. 지금 뭐 8단 납품 이슈 자체는 트리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납품한다고 시작했다라고 얘기해도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정도고. 중요한 건 12단일까요? 지금 뭐 6개월을 거의 어그로 끌어오다가 이제 아직도 임박이라고 얘기하면 더 화나죠 사실은. 그 기사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납품한 이후에 납품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분위기 자체는 삼성전자는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3e와는 약간 버전이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커스터마이징부터 시작해서 밑에 베이스다이라고 하는 맨 밑바닥은 하이닉스는 못 만듭니다. 그게 이제 미세화 공정이 더 들어가서 파운드리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가능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뭐 메타라든지 이런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hbm4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ms나 뭐 이런 이제 여러 다른 데 메타나 이런 데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큰 고객은 사실은 엔비디아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쪽이 얼마나 잡아주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도 삼성전자 지금 hbm3 지금 amd에 납품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이런 큰 시장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삼성은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잘잘한 회사들 들어가는 거 의미 없다라고 보면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그것도 가능성이죠. 지금 계속 지금 기사들이. 가능성만. 기자분들이 삼성전자 홍보팀한테 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죠. 근데 이게 지금 한 6개월 이상 양치기 소년을 해버리면 들어도 잘 안 들립니다. 조금 민감도가 낮아질 수는 있죠. 네. 민감도가 아니라 아 얘는 또 이러는구나. 이게 또 언제 납품할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확정되면 얘기해. 이렇게 지금 얘기가 하는 거죠. 어제 5만 5천 원까지 거의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마지노선까지 빠졌는데 뭐 이제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완벽한 트리거가 되기는 좀 불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칩스포 폐기 이슈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다시 한 번 강화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세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8단 엔비디아 공급 임박 이슈나 새벽에 나왔던 단독기사 메타나 MS에 대해서 HBM4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나 결국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쩌면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좀 확인해보고 가자 라면서 내려잡았던 어떤 같은 좀 괴를 같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HBM 쪽은 좀 얘기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장비단도 잘 갔었는데 어제 납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가장 큰 게 시장 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아니어도 지금 미국 정부가 대중국 규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말에 나온 게 TSMC가 중국 업체한테 AI 반도체는 더 이상 주문받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 이면을 보니까 미국 상무부가 TSMC에다 공문으로 7나노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정부에서 대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 메모리의 한 35%에서 40% 정도를 지금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최첨단 공정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건 최첨단 제품들은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관련된 부분이 향후에 이제 좀 더 규제가 강화가 되면 중국 수출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엔비디아도 지금 AI 관련된 칩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면적으로 또 중단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같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의 HBM3E는 아마 중국산 쪽에 중국발 향 제품에 붙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 관련된 수출이 줄어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이 이제 상당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HBM3E가 퀄테스트 통과한다라고 해도 매출이 상당 부분 좀 제약될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저께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어제 주가를 조금 약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래저래 고전인 것 같긴 한데 SK하이닉스는 왜 그럴까요? 일단 뭐 다들 걱정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에서 뭐 잘된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하나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퀄테스트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당히 좋다고 봐야겠죠.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최근쯤 몰랐기 때문에 조금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펀더멘털의 훼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동안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다라는 추적과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반도체 점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화장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은 진짜 어제 너무 그 낙폭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제 광군제 그 당일이었고 우리가 연말에 소비 시즌 좀 노려보자라고 했던 게 화장품이었는데 일시적인 어떤 일부 기업들의 뭐랄까요? 실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진짜 피크아웃인가라는 그 데이터 때문에 쇼크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쉽고 아웃일까요? 이제 뭐 10개 팔다가 12개 팔다가 15개 팔다가 20개 팔았는데 이제 다시 20개 팔고 18개 팔고 19개 팔고 이러니까 정체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냥 지금 어제 이제 수출입 데이터 발표 이후에 또 잉그로드랩이라든지 일부 기업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잉그로드랩은 처참하게 안 나왔고요.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반등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무너졌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같이 이제 빠졌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너무 높아져 있는데 사실은 뭐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잘 안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수출입 데이터가 좀 꺾였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지금 미국도 좀 줄어들었고 중국도 좀 줄어들었고 일본만 좀 유지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아 추세가 상승 추세가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구나. 제가 이제 항상 화장품 좀 말씀드릴 때 여기는 데이터 확인하고 들어가는 섹터입니다. 선반영 이런 거 잘 안 하고 확인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성장하겠구나라고 해서 그 성장률을 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은 광군제는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신기한 게 제가 어제 집에 퇴근했다가 빼빼로 데인 거를 어제 퇴근하고 알았는데 그거 안 사왔냐고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이제 빼빼로를 저한테 주는 분도 없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뭐 저는 모르겠지만 어제 뵀으면 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의 심리가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를 사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뭘 준다는 거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화장품도 워낙 잘 나가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회사들은 보면 실적은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시장은 한마디로 기울기를 똑같이 이렇게 상승할 줄 알았는데 기울기가 낮아진 거죠. 이제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려면 다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다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일 날까지 이제 이게 일시적이었던 건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20일 날 나오는 또 데이터를 또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 확인한 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괜찮다고 했었던 실리콘2도 의견 좀 변경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 회사는 잘 버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사실은 한 7% 빠졌는데 이게 박스권이죠. 여전히 계속. 그래서 당분간은 그럼 실리콘2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수출입 데이터가 안 좋은데 얘 혼자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모아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실리콘 유통을 하는 쪽인데 다른 데가 안 팔렸다. 그럼 당연히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출 데이터 20일 자를 확인하고 진입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요. 미국에서 어떤 하나의 빛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 미국에 대한 데이터가 줄어들고 중국도 생각보다 경기 부양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여러모로 지금 갈 곳을 잃은 게 어제 투심을 좀 짓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도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화장품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게 실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하고는 수출 데이터인데 같이 두 개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출 데이터가 조금씩 상승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화장품도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예상치가 높게 잡혀 있는 거고요. 특히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의 매출 상당 부분 일단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는 하지만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증가하는 속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한다고 하게 되면 화장품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면 일단 수출 측면에서 보면 계속 조금 증가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현재는 납부 돼 있긴 하지만 블랙플라이데이 마지막 주로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또 블랙플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또 상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건 괜찮습니까? 그렇죠.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금 실적의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회사인 잉글루드랩이 적자로 전환을 적자는 아니고 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가 되면서 같이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미국에도 있지만 중국에도 있고 하니까 중국의 부양책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조금씩은 거기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보면 일단 3분기에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기록은 했지만 그렇게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최소한 방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20일 수출 데이터 확인하고 나서 그때가 괜찮다면 연말에 블랙프라이데이라든지 소비 시즌에 따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낙폭, 과도에 따른 부분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완성차랑 부품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부품주, 만도랑 현대모비스는 벌써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완성차가 지금 어렵다 어렵다라는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부품주가 가는 걸 믿어도 되는 겁니까? 부품주랑 약간 후행적으로 움직이는데 부품주가 올라오고 있는 게 보면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 얘기는 물론 경영권 승계 이슈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HL만도까지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실적 베이스로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현대차가 잘 팔렸는데 한 2, 3년 가까이 지금 굉장히 잘 팔렸죠. 그런데 지금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품 단가가 재고를 먼저 쌓아놓고 쓰고 또 재고를 쌓아놓고 쓰고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적으로 지금 이제 좀 늦게 생각보다 후행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현대모비스가 3분기 때 9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낸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이 든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단가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모 회사가 돈을 이제 부품을 사가는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단가를 좀 높이 쳐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교체 추가 정비 수요인데 많이 팔렸던 차들이 미국에 많이 팔렸던 차들이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소모품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들이 이제 증가하는 시기다라는 게 맞물려 있다. 그게 같이 이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수혜를 볼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 HL만도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시기에 또 이게 내가 시장 안 좋은데 이걸 따라 들어갔다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서 따라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뭔가 그 심리가 확 오진 않았다. 여기도 이제 보면 좀 이제 밀리면 같이 또 같이 확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숫자가 잘 나오는데 왜 걱정하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숫자가 잘 나와도 빠지는 게 또 주식이라. 관심이 좀. 지금은 좀 어제 오랜만에 급등을 하니까 관심을 좀 가지신 것 같은데 조금 눌린 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은 좀 너무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스크랑 같이 어떻게 좀. 그건 아닐까요?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현대차 자체 내 모비스가 이제 자율주행도 같이 하고 하는데 방식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하면 차라리 현대 오토웨어가 더 가볍지. 현대 모비스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무겁죠. 알겠습니다. 부품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여전히 시장에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임수재 대표님 보니까요. 또 현대차의 자회사가 그 로봇을 만드는 자회사 있잖아요. 네. 보통 로봇이 있죠. 거기가 트럼프 경호 로봇을 이제 투입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조그만 강아지 같은 경호견 같은 느낌이던데 아 이거 요즘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가지고 어제 현대차 뭐 오랜만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좀 더 갈 수 있기까지는 좀 무리일까요? 일단 뭐 그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올라간다라고 하겠는데 이제 보선 로봇틱스도 이제 이족보행 있는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할로윈데이 때 이제 이족보행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을 이제 칠칠적으로 뭐 동영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만큼 뭐 보선 로봇틱스 같은 경우도 이족보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어차피 이제 계속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그런 건 보셔야 되는 거고 현대차에서 뭐 한다. 별개로. 그거는 좀 별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미국 지금 이제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해 당선인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뭐 부품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미국 내에 아니면 멕시코에 지금 공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장에서 미국 내에 뭐 하게 되면 공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뭐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정책이 아직도 좀 미진한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멕시코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 부품 업체들이 미국에도 있지만 특히 멕시코에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과연 관세를 어떤 식으로 매길 것이냐. 특히 이제 뭐 멕시코 내에 높은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멕시코에 GM이나 포드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미국의 이런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이제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멕시코에 들어가 있는 공장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미국 내 공장이 있는 분들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만약 미국 그러니까 두 개 다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이제 있는 공장들 같은 경우는 뭐 관세가 없을 거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이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멕시코에도 공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상세가 될지에 대한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 있는 공장들 대부분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포드나 GM에도 같이 납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연기관차가 미국 내에서 판매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의 뭐 일단 부품 판매들은 뭐 꾸준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품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힌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 질문이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점 대결을 펼치고 있는 바이오 트럼프 즉 우주항공이나 조선 쪽 끝으로 전력인데요. 자 고점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이 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팅해볼 수 있는 섹터랑 종목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먼저 우리 이건희 대표님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다 좋죠. 항상 올라가고 있는 건 다 좋아 보이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고르라고 하면 조선이나 우주항공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전력은 지금 추세가 너무 좋아서 사고 싶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좀 눌림을 주면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는 바이오 쪽을 좀 오히려 좀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제 제일 강했죠. 사실은. 바이오는 또 알테오젠 주셨었는데 네 알테오젠은 뭐 이제 좀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싫어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70만 원 간다고 해도 아마 아 저놈 미친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 이제 그거는 의미 없는 거고 바이오 섹터는 추가 상승 가능 종목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당장은 제일 좋아 보이는 게 기술 수출 관련돼서 올해 연내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회사 연내 연초 내년 연초까지. 리가캠이랑 ABL 바이오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2의 알테오젠을 자꾸 찾아 제2의 알테오젠은 알테오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회사는 이 두 회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리가캠과 ABL 네. 이제 이런 것만 얘기하면 더 많이 올라간 것만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새로운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좀 시총이 작은 종목인데 ABO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BON이요? ABON.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해서 총에 거의 한 10분의 1 가까이 투자를 받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제3자 배정이라는 건 누구한테 투자를 받는 거죠. 물론 주가 희석 요인은 있지만 돈이 없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수혈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부분 200억이 조금 넘는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주가는 지금 거의 바닷건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보면 싱디아리만큼 8천 원대에서만 움직이고 있는데 바바메킵이라고 해서 원래 여기서 폐암 치료제로 만들고 있는 시멘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약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FDA에다 신청했는데 중요한 건 왜 변경했냐 레이저 틴 입을 갖다 붙이는 병용을 집어넣는 겁니다. 레이저 틴 입은 냉라자의 물질이죠. 그 레이저 틴 입에 지금 소유권 누가 갖고 있냐면 유언... 유언니라는 게 아니죠. 존슨... 존슨 앤 존슨 거, 얀센 거죠. 얀센이 이걸 쓰게 허락해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얀센이 레이저 틴 입과 바바메킵을 같이 변경 투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부분에서는 이런 종목들 잘 보시다가 튈 때 따라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만 원, 손절가는 7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유언 양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ABO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다 좋은 종목들,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전력 설비 관련된 쪽은 여전히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 전력, 노 인프라 교체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해도 여전히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AI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으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관련된 변화 기회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LS 일렉트릭,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안에서는 늘 LS 아니면 HD 이렇게 대작으로 꼽아주시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수은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중심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